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자 그리고 이제 비열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 비열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열 용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열 용량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열 용량은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열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도 기호를 갖고 판단하면 킬로줄퍼 K에요 킬로줄퍼 K 자 열 용량을 어떻게 뽑냐면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뭐죠? 질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비열, 비열, 자 킬로줄퍼 킬로그램 K 자 비열이죠 요거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킬로줄퍼 K가 나오게 된 거고 열 용량 같은 경우는 어느 대단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즉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 열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을 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열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열 곱하기 질량이죠 비열이 높아지면 열을 많이 품는다 적게 품는다? 많이 품죠 열 용량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질량이 높아지면 역시 열 용량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하고 공기하고 보면 비열이 어떤 게 높아요? 물이 높죠? 물이 높다 자 공기는 물에 비해 상당히 작죠 즉 그래서 보면 열 용량은 누가 높아요? 물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하고 공기 중에서 누가 더 많은 열을 가둬둘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이 더 많이 가둬둘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 용량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이제 내용 정합 비열, 비열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현열과 잡열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열과 잡열 부분 자 현열과 잡열 부분 자 이 개념도 나중에 현열과 잡열은 공기조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자주 출몰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현열과 잡열 부분 자 우리가 온도와 상태선 온도와 상태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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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를 우리가 어는 점이라고 하죠 어는 점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자 어는 점과 끓는 점 일반적으로 몇 도죠? 우리 물에서 보면 0도씨와 100도씨가 있죠 100도씨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에서 요 부분 그 다음에 요기에서 요기는 뭡니까?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가 고정돼 있죠? 자 여기는 상태 변화점이에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상태 변화 자 즉 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는 점의 상태면 어떻게 하죠? 액체가 고체가 되거나 고체가 액체가 되거나 이런 거죠 얼음이 물이 되거나 물이 얼음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같은 경우는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수증기가 물이 되거나 요러한 관점입니다 액체와 그 다음에 기체 간의 관계로 뽑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온도가 변화가 있는 어떤 열의 변화 요거를 우리가 현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상태변화만 있죠 상태변화만 있는 것을 우리가 잡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잡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현열과 잡열 자 그래서 현열 잡열 잡열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숨은 열이다라고 보통 또 얘기를 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죠 온도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숨은 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열과 잡열은 요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상태 변화와 열량 부분 나오죠 상태 변화와 열량 부분 상태 변화와 열량 부분이죠 상태 변화와 열량 부분이다 열량 부분 자 상태 변화와 열량 부분이라는 거죠 자 상태 변화하고 연결되는 열이 무슨 열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잡열이죠 즉 잡열에 따른 열량 부분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열량 부분을 보니까 잡열에서 위쪽에 상태 변화 액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이 어는 점에서는 우리가 335kg 줄 정도의 변화량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 질량 개념이니까 1kg당 1kg당 335kg 줄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열량이 자 그 다음에 이 잡열 부분 위쪽에서는 2257kg 줄퍼 kg 정도가 위쪽 액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 왔다 갔다 하더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것 왜 잡열을 동반하면 이 잡열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증기보일라든지 우리가 잡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이쪽 어는 점 쪽에서 컨트롤 하는 게 무슨 열이죠 빙축열 컨트롤 하죠 빙축열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액체에서 기체로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에서 컨트롤 했던 게 증기보일러입니다 증기보일러 자 여러분들 요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명칭이 여러 나온다고요 그래서 융해열 응고열 그 다음에 증발 기화 응축열 액화 요런 말들 나오는데 자 요런 말들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시는 것들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이고 자 우리가 보면 융해열이라는 건 뭐예요 융해열은 뭐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가 융해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는 응고 요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증발 기화 그 다음에 응축열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기체로 가는 걸 증발 기화 요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가는 거를 응축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화열이라는 게 있는데 승화열은 뭐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같은 건데 요 같은 경우는 바로 기체하고 고체를 넘나드는 상태 변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연량 부분 기초적인 부분 이 정도 알면은 시험 보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네 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내용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 자 우리가 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앞에 이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도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 이상적인 걸 기준해 갖고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기체 방정식 자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죠 방정식을 알아야겠죠 자 방정식이 나오죠 자 방정식 자 방정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PV는 NRT PV는 NRT 자 요 내용이 드는데 요즘 NRT라는 표현을 알 수 있고 그 GRT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바꿔서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되죠 자 원래는 원론 쪽으로 보면 PV small v의 PV는 RT가 정확한 얘기에요 자 우리가 자 이거 비체적이죠 예 비체적 비체적 자 비체적을 보고 자 비체적을 보고 자 우리 누 라고 읽어 누 비체적 정확히 누 라고 읽어요 우리는 그냥 V라고 읽는데 누 라고 읽으십시다 앞으로 자 PV PV는 RT다 라는 거죠 자 요 비체적은 뭐냐면 비체적은 뭐냐면 자 킬로그램 대비 자 킬로그램 대비 그 다음에 부피에요 부피 부피 자 1킬로그램당 차지하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다 즉 질량에 대한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 자 요걸 질량을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게 G죠 네 G고 V다 자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 곱하기 압력 곱하기 G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RT 그러면 요거를 PV는 뭐죠 결국은 GRT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있는 R은 뭐에요 기체상수죠 요건 기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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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온도 부피 부피 그 다음에 압력 자 요런 개념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 자 압력 부피 온도 질량 간에는 이러한 관계에 식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뭡니까 부피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간다 자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기는 PV는 같이 붙어져 있죠 자 요값이 뭐 10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자 P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V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이었죠 자 밑에 나와있는 PV는 NKT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몰 개념으로 1몰 2몰 몰 개념으로 N을 자 놓고 그 다음에 K 요거는 기체 일반상수 개념으로 해갖고 질량 대신에 몰로 치환을 해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저것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죠 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의 방정식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억해드릴 것보다 PV는 GRT PV는 GRT 각각의 근데 개념들 이 식에서 어필하고 있는 개념들을 꼭 체크를 해라 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아보가드로수가 나옵니다 아보가드로수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드로의 법칙 암기를 약간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약간 하셔야 되는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기체 0도씨의 1ATM 기압 하에서 부피는 얼마를 갖는다? 21리터를 갖는다는 거예요 21리터 22.4죠 정확히 22.4리터를 갖는다라는 거죠 모든 부피는 자 22.4리터를 갖는다 즉 얼마당 몰당 22.4리터를 갖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법칙입니다 네 0도씨 0도씨 1ATM 기압 하에서 얼마 부피가 22.4리터 퍼 몰을 갖는다 1몰의 부피가 얼마다? 22.4로 모든 기체가 모든 기체가 다 동일하다 요 내용입니다 요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어떻게 되나요? 기체 부피 동일 법칙이다 기체 부피 동일 법칙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기체 부피 동일 법칙이다 그때 부피는 얼마다? 22.4리터 퍼 몰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공기 나옵니다 습공기 자 습공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습공기에서 알아둘 개념은 뭐다? 절대 습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된다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되냐? 건공기 그리고 수중기 수중기와 건공기 간의 비율이다 전체 건공기 중에서 수중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건공기가 들어간다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건공기가 들어간다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습공기라고 하면 습공기 전체라고 하면은 건공기 플러스 수중기예요 그러면 습도의 어떤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은 습공기를 수중기로 수중기를 습공기로 나눠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건공기가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공기 좋아할 때 잡렬 부분하고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 단위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용 좀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이 기초역학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된 시험에서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들 잘 새겨듣고 여러분들이 이 설비 분야 건축 분야 아니면 기계 분야에서 이를 손에 놓을 때까지 이거를 까먹지 않고 계속 가져야 됩니다 까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자 보겠습니다 제 단위 제 단위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압력 압력이 나오죠 압력 자 압력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자 면적 부분에 면적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죠 P죠 자 여기는 W라고 표현됐는데 P 자 W라고 합시다 W 무게 그 다음에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압력이다 압력이다 자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파스칼 단위로 해서 SI 단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SI 단위 파스칼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다 압력이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환산 부분이 있어요 여기 환산 부분 환산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부터 썼던 게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 1ATM이 있어요 자 1ATM을 옛날에 우리가 기상청을 보면 수은주 수은주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요게 수은주로 따지면 780 밀리미터 HG에요 수은주로 밀리미터 HG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SI 단위로 환산하면 101.3킬로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101.3킬로파스칼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수두 값으로 정리를 하면 약 10.3 3 정도 10.33 밀리미터 미터 AQ 정도가 되죠 10.33 미터 AQ 정도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표준 대기압 1ATM일 때 그때의 수두는 어느 정도냐 요거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780 밀리미터 HG 즉 1ATM일 때 수두가 얼마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압력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절대압력의 개념을 보면 절대압력은 대기압하고 대기압하고 그 다음에 뭐의 합이에요? 게이지압력의 합이에요 게이지압력의 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괄적인 한번 개념도를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도 항상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르고 기억이 오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자꾸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기 부분에 임의의 압력 압력 그 다음에 요게 대기압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 101.3킬로파스칼 정도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진공 0파스칼이에요 아예 진공 완전 진공 상태입니다 완전 진공 상태 완전 진공이라고 써놓죠 완전 진공 상태에요 아무런 압이 없어요 아무런 압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보면 우리가 대기압 상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대기압보다 큰 압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압이 작용한다 플러스압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보다 낮은 압력이 작용한다고 하면 두압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스 압이 작용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압이 작용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까지 쭉 올라가면 여기 부분이 뭡니까 대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기압을 기준으로 우리가 압력을 재면 대기압화에서는 뭐죠 대기압을 조건으로 달고 가면 0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 압력 없이 그냥 하면 그냥 0이라고 그게 이제 게이지 상에 찍히는 압력이 0이라는 뜻이고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서부터 게이지압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게이지압입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총 합친 요것이 뭐죠 절대 압력이에요 절대 압력 자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면 진공이 걸렸다고 그래요 진공압이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공압이 그래서 요 부분이 뭐예요 이미의 진공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의 진공상태 자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압력 부분도 압력 부분도 절대 압력의 개념을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압과 부압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정압과 부압도 대기압 조건에서 대기압보다 센 압이 적용하면 정압 그 다음에 낮은 압력이 적용하면 부압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개념으로 요 그림으로 한 번에 압력을 정리하시면 나중에 쓸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